지난 11일 이커머스에 블록체인을 결합한 플랫폼 등 새로운 모델 구축에 나서고 있는 테라가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와 모바일 결제 인프라 구축 사업 협력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테라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과 기술을 활용해 투명하고 편리한 디지털 결제 수단을 몽골에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현금 거래가 대부분인 몽골의 금융 인프라를 개혁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시범 사업에 도입되는 P2P 결제는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 사용자 간의 거래를 편리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테라는 모바일 결제를 통해 더욱 안전한 결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라는 날라흑우 구민이 테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역 공과금을 납부하고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도록 지역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신현성 테라 공동 창립자겸 대표는 현금 거래 위주인 몽골에서 테라의 P2P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몽골의 알리페이로 자리잡게 할 것이라며 송금, 대출 등 몽골의 전반적인 은행 서비스 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